오늘 알려드릴 레시피는 요리이라기보단 조리에 더 가깝습니다 그만큼 쉬워요 준비물은 즉석밥과 콩나물 이거면 충분해요 여기에 쪽파와 청양고추 있으면 더 좋고요 먼저 콩나물 한 줌 정도 준비해서 흐르는 물에 헹궈줍니다 그리고 즉석밥은 전자레인지 돌리지 말고 그대로 그릇에 담아주세요 그 위에 콩나물 듬뿍 올려주고요 콩나물이 잘 쪄질 수 있도록 물 3큰술 정도만 부어줍니다 그리고 랩을 씌워주고요 젓가락으로 구멍 4개 정도만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 4분간 돌려주면 됩니다 그동안 양념장을 만들어 줍니다 먼저 쪽파 한 개 송송 썰어주고요 청양고추 3분의 1개 정도만 송송 썰어서 그릇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1분의 1큰술 간장 3큰술 올리고당 1큰술 참기름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김 싸먹을 때나 간장계란밥 먹을 때 사용하면 좋아요 이렇게 4분만 지나면 갓 찌은 듯 맛있는 콩나물밥 완성이에요 여기에 만들어 놓은 양념장 넣고 쓱쓱 비벼 먹으면 됩니다 어때요? 이거 따라할 만하죠? 자취생 분들이라면 즉석밥 집에 하나쯤 있잖아요 여기에 콩나물만 추가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정말 엄마가 만들어 준 것 같은 콩나물밥 완성이에요 이거 꼭 따라해보세요 간단한데 정말 맛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그리드였고요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